안녕하십니까. 사이로 총선의 본질은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했다. 이 내용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비밀선거의 원칙과 개인정보 중요성. 국민 여러분, 선거함에 있어 당일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익명성의 비밀선거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유권자들로서 중앙선관위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연결한 정보를 생성해서 개인정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요? 예나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선거에서 조작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용인한다면 조작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예로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